배준호, 좀 읽어볼까요? 웬디즈 프렌즈 콜 헐 레드, 와이... 와이 도움데이 콜 헐 레드... 오케이, 스탑! 그래서 얘는 뭐 대시 왔더라? 어... 프렌즈 웬디즈 프렌즈 그 다음에 얘는 뭐 대시 왔더라? 웬디 얘는 뭐 대시 왔더라? 웬디즈 웬디즈 대시 왔어요? 아니 이게 해소가 무슨 뜻이야 우리말로는 왜 그들은 왜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르냐 그렇게는 뭐 그러면 원래대로 다 되돌리면 지금 이건 암만 길어봤자 한국어 암만 길어봤자 왜 웬디의 친구들은 웬디를 레드라고 부르냐 그걸 영어로 표현해 왜 웬디즈 프렌즈 렌디 레드 왜 웬디즈 프렌즈 렌디 레드 계속해서 그녀가 입기 때문에 그녀가 입기 때문에 그녀가 입기 때문에 그녀는 음 이 레드 mor 한가위 또 빨 Prime 나 렌디 좀 이게 다시 읽어봐. 아니, doesn't, doesn't. 오케이, 여기서. When is that special day? It's a test day. 오케이, 이제는 뭐 되시고 왔어? 어... 알았어. 레드가, 레드, 레드, doesn't wear red. 아, 그러면 레드, doesn't wear red is a test day 이렇게 되나요? 그것은 시험 치는 날이다인데 그것이 뭐 되시고 왔냐고. 아, 그 특별한 날. 오케이, 뭐 되시고 왔어요, 그러면? 그 원래대로 되두면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. 얘는 없어져도 되는 모양이네요.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.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. 계속해서 If she wears red clothes, she gets bad... Graze. 오케이, 이건 무슨 뜻이에요? 그녀가 있다. 이거는? 만약 그녀가 있는다면? 그래서 얘도 접속사 얘도 접속사 오케이, 접속사는 지금까지 두 개네. 계속해서 Do you know why? 오케이, 이건 무슨 뜻이 없더라? 너는? 아니, 이유를? 그렇죠, why가 무슨 뜻도 있지만 왜 라는 뜻도 있지만 이유 라는 뜻도 있다 했죠.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말한다. 그 과학자들은 말한다.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여기에 전보라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내가 발표했는데 또 그러네? 자 그러면 이거 뭐 대신 왔어 레드... 레드컬 이건 무슨 뜻이야? 빨간색 옷을 볼 때? 난 요것만 물어봤는데 그것을 볼 때? 그것을 보는 거야 그것을 볼 때야 게다가 그것을...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아니라고 내가 계속 설명했는데 다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네 그럴 땐즈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